이번 시간은 페이지 402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배수 우리가 급수나 급탕을 통해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버리는 물을 빠르게 건물 외부로 배출하는 게 배수설비죠 거기에 공기를 공급해서 봉수보호나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부분이 통기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설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의 분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수, 대변기, 소변기, 비대 같은 오물신크에서 나온 물이 오수입니다 그리고 잡배수, 생활배수죠 보통 일반적으로 구적물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세면기나 욕조, 싱크대와 같은 생활을 함으로써 생기는 배수가 바로 잡배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우수는 빗물이죠 그리고 특수배수는 수원이나 방사능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특수배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하면 방사능 일부 포함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특수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개수에 따라서 옥내하고 옥외로 구분되는데 그 기준점은 건물 내만을 옥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건물 외벽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 내의 배수도 당연히 옥내가 되겠지만 이 외벽을 기준점으로 따라서 1m죠 1m 그래서 외벽에서 1m까지는 옥내 개념으로 우리가 봐주겠다는 거죠 이 범위까지 옥내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1m까지를 옥내로 보고 그 나머지를 옥외 배수라 보겠다는 겁니다 1m 지점까지를 옥내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공공하수도까지를 옥외 배수 옥외 배수를 택지 배수라고도 칭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3페이지 보면 박스에 중력 배수하고 기계 배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게 중력 배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하수도보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배수 집수증이 높은 곳에 있으면 중력 배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지하층이 있을 때는 배수 집수증이 공공하수도보다 어떻게 됩니까 낮게 있겠죠 그럴 때는 펌퍼를 이용해서 폴리아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기계 배수이 됩니다 배수 펌퍼를 활용해서 폴리는 것들이 기계 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을 다루겠죠 간접 배수 간접 배수라는 것은 이것을 간접 배수라고 칭합니다 배수 간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배수죠 그러면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해서 배수하면 이것은 직접 배수라고 합니다 간접 배수는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고 배수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간접 배수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봐도 간접 배수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저런 거 생각하면 되죠 집에 보시면 세탁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간접 배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보시면 배수 간의 구배 개념이 나옵니다 배수 간의 구배적인 측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배수 간의 구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구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경사귤기죠 구배가 경사귤기 개념이 돼요 보통 건축 구조에서는 물매라고 썼고요 설비 쪽에서는 이 구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현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배수미 통기 설비 이쪽에는 보통 시방서 기준 가지고 나옵니다 이쪽에는 시방서 기준 가지고 많이 다룹니다 시방서 시방서 기준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방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405페이지 보시면 이 시방서 기준 해놨죠 이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 기준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 부분을 해드릴게요 자 65mm 이하일 때는 동일합니다 50분의 1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50분의 1입니다 그런데 80에서 150mm 사이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얼마 되는가 하면 100분의 1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100분의 1 그리고 200mm 이상에 대해서 200mm 이상에 대해서는 2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방서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방서 기준도 세 가지로 좀 바뀌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차이점이냐 이제 강경이 커지면 밑에 분모수치에 커지죠 그러면 구배라는 것은 수평에 대한 무엇이다 수직 높이비에 50분이라는 것은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50분의 1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경이 커지면 이 분모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완만한 구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경이 그래서 이제 강경하고 바로 구배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경이 적을수록 맞기시겠죠? 구배는 더 가파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간경이 클수록 완만한 구배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일반 배수관 설계 개념이 나옵니다 일반 배수관 설계에서 우리가 일본의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나 누기되지 물이 새거나 공기가 새면 안되겠죠?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원의 배수는 45도 미만 냉각시그너에 배수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누가 이걸 지킵니까? 시방서 볼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에 일하신 분이 우리 설비 시방서를 보고 이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3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 흐름 방향으로 간경을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건 기구배수관이 있겠죠? 기구배수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배수수평지관으로 갑니다 배수수평지관으로 가고 가지배관으로 갑니다 지관 그리고 그 다음에 배수수직관으로 가요 배수수직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배수수평주관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강경은 커져야 되겠죠? 뭐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강폭도 하류로 갈수록 강폭이 커지죠? 그것처럼 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배수수직관 은어청에서 최하프의 가장 큰 배수부하단에 담당한 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수직관경은 얼마로 하라는 겁니까? 배수부하단위가 가장 큰 배수 그럼 대변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배치를 했을 때 그럼 가장 큰 것을 보통 대변기를 수직관 가까이 배치할 겁니까? 그러면 이 가장 큰 부하단위가 보통 대변기죠 그럼 그 강경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강경 이상 가장 큰 걸로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이거하고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9번하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6번과 9번 6번과 9번은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5수나 이런 배수 쪽에는 찌꺼기를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T나 크로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T는 90도잖아요 크로스 이런 것은 10자 그래서 이제 T나 크로스의 경우는 90도로 우리가 접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Y를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9번에 먼저 봅니다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이 T형이 염새나 ST형 염새 크로스의 염을 사용하지 않는다겠죠 왜? Y형 염새를 이용하죠 Y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Y를 씁니다 Y형 염새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T나 크로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T를 사용하면 90도로 만나요 그러면 막힙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합류하는 게 바로 45 예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Y형 염새를 하면 예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Y를 사용하기 때문에 45도 이내 예각으로 우리가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배수관은 이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 설계 기준에서도 금지 트랩이나 이중 트랩은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우수수직 간에 배수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트랩 개념이 나오죠 트랩 트랩이란 것은 이거죠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도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세명기 아래에 설치된 트랩이 바로 무슨 트랩이 설치가 되는가 하면 P트랩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봉수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죠 이 안에 고인 물을 우리가 봉수라고 해요 이 안에 갇힌 이 물인 봉수가 배수관에서 올라오는 이런 악취나 유도가스 이런 걸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제 트랩의 설치 목적은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도가스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이 트랩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봉수 깊이는 이 디퍼 여기에서 여기를 외워죠 언더 외워까지 자 이것이 바로 봉수 깊이가 됩니다 봉수 깊이 자 그런데 이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를 기준 잡습니다 이것이 적정 깊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세정 능력에 따라서 봉수 깊이는 약간 차이는 있겠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꼭 기억한다 트랩의 설치 목적은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도가스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할 목적으로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트랩의 설치 목적에 주의할 점은 배수 흐름 원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트랩을 설치하면 배수 흐름이 있도록 저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배수 흐름 원활의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활의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대략 50에서 100mm 사이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이 트랩의 구비 조건에서 보시면 자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로 해주자 쉽게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는 간단해야 되고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분을 구조는 간단해야 돼 간단하고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돼 자기 세정작용 배수 자체 유수로 갓 내면을 청소해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발 또 다른 작용 나오면 안 됩니다 쌓여서 사이폰작용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사이폰작용이 이루어지면 사이폰작용은 봉수 파괴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봉수 파괴의 원인이 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폰작용이 이루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수면이 평안해서 오수가 정체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질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되죠 이거 달아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 부식당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가동 부분이 조립체나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돼서는 안 됩니다 조립체나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조립체나 칸막이에서 봉수가 유지되는데 만약에 조립체나 칸막이가 움직이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증이 생긴다 바로 내가 볼일 다 보고 눌렀는데 안 움직여 그럼 육류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청소미 수위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배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류적인 측면에서 종류는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하죠 그래서 S트랩은 알파벳 S차처럼 생긴 거죠 S트랩은 대변기나 소변기 쪽에 S트랩을 씁니다 지금은 세명기는 S트랩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긴 쓰는데 옛날에는 그리고 P트랩이 바로 세명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세명기 쪽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U트랩은 U트랩은 일명 가옥트랩 메인트랩이라고 하죠 공공하수도 간에 하수가스가 들어온 걸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가옥배수관 쪽에 사용합니다 가옥배수관 쪽에 U트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드럼트랩이 있죠 드럼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드럼트랩이라고 하죠 이거는 주방 싱크죠 주방 싱크대 개수대라고 하죠 그리고 벨트랩 벨은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벨트랩이라고 하죠 벨트랩 벨트랩은 이런 욕실 바닥과 같은 바닥트랩에 사용했던 거예요 바닥트랩 사용이 된 벨트랩 그런데 요새 설계 기준에서 이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설계 기준에서 설계 기준에 금지 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벨트랩을 쓰게 되면 자꾸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자꾸 슬래브를 뚫는 결과예요 그럼 뚫게 되면 접합부가 생기죠 그러면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지 트랩으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지키가 나오죠 저지키 시방서상은 이걸 포지키라고도 합니다 포지키 저지키는 트랩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 분리 기능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물질 분리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지키 이름이 앞에 붙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저지키 또는 그리스 트랩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바로 동물섬 이런 기름 같은 거 있죠 기름을 분리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게 그리스입니다 그럼 앞에다가 그 분리 기능을 하나씩 넣어서 부르면 됩니다 그럼 몰에다가 샌드 트랩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럼 휘발유다 휘발유가 가솔린이죠 가솔린 트랩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08페이지 보시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개념이 나와요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중에 사이펀 작용이 많죠 자기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 그러면 한번 분출 토출 작용 역사이펀 작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펀 작용이 생기면 봉수 파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자 그런데 봉수 파괴 원인적인 측면을 다뤘을 때 거기 6가지가 있죠 일단 종류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종류 종류해 보시면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인 사이펀 흡출 흡인 작용이죠 그리고 분출 토출 작용 이것을 역사이펀 작용이라고도 칭합니다 역사이펀 작용 그래서 사이펀 작용에서 파괴되는 것이 몇 가지다 세 가지죠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의 다량의 물을 배수하니까 꽉 차서 만수 상태로 흐르면서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펀이죠 그래서 자체 유소로 인해서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펀 작용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유인 사이펀 작용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도 칭하죠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인 사이펀 그러면 유인 사이펀은 유도 사이펀 이렇게 칭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겁니다 유인 사이펀 작용의 개념은 바로 이거죠 흡출 작용은 여기에서 물을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층에서 물을 확 내려오고 가니까 여기에서 수직관하고 접속하는 이 부위에 여기가 순간적으로 진공상태가 일시적으로 진공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런 진공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진공상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딸려 들어가는 현상 이것이 유인 사이펀 작용 흡출 흡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2번에 유인 사이펀 작용하고 2번에 유인 사이펀 작용 이것을 흡출 흡인 작용이라고도 한다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3번에 분출 토출 작용 분출 토출 작용 자 차이점은 이것이죠 이것은 하류 기구에서 생기는 거죠 이것은 하류 기구 하류 기구가 뭐다? 수직관 가까이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기구죠 가까이 배치된 것을 우리가 하류 기구라고 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류 하층 기구 쪽에서 하류면서 하층 아래층 기구 쪽에서 생기는 하류 하층 기구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분출 토출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유인 사이펀 작용 이렇게 확 내려가는 일시적인 진공상태에서 압력이 줄어드니까 발생하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출 토출 작용은 이게 하층 하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물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물을 소중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분의 압력이 커지겠죠 피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물을 봉수를 실내로 풀어내는 거죠 이 봉수를 실내로 풀어내는 겁니다 이 불어내는 현상이 불어내는 현상이 분출 토출 작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톤 작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톤 작용이 이어 가지고 하류 하층 기구의 봉수를 공기 압축에 의해서 실내쪽으로 풀어내는 현상을 분출 토출 작용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이펀 작용이라고도 칭하게 됩니다 역사이펀 그래서 1번, 2번, 3번 사이펀은 생기면 봉수가 파괴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 대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통기관 통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색한 작용은 여기에 긴 머리카락이나 천이나 실 같은 게 이렇게 걸쳐 있다는 겁니다 이걸 타고 넘어가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다? 모색한 작용이에요 모색한 작용은 이 씨나 천조각이나 이런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모색한 작용은 봉수 파괴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의 정발이죠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 경우에 위생기구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물은 정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정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불어서 유막을 형성시켜주면 봉수 파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간성작용은 강풍이나 또는 수직간의 압력변동에서 쉽게 이게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에 대게 개구해져요 그런데 밖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 배수 수직간의 압력이 변동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봉수의 유수면이 흔들려요 잔잔잔 흔들다가 물을 확 내리면 그 내려가는 간성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운동량의 간성작용이다 그래서 운동량의 간성작용은 강풍을 꼭 기억하십시오 강풍 강풍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격자세 또는 이걸 격자석세라고 해요 격자석을 넣어도 되고요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욕조 같은 데 이런 거 보면 이거 있죠? 이런 것이 격자석세예요 그러면 이 격자석세를 설치하지 못하는 데가 어딘가면 바로 여기예요 대변기예요 변기에는 이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변기에는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강풍이 불 때 물을 내렸는데 원래는 봉수가 이만큼 차 있어야 되는데 유수면이 여기까지 있어야 되네 이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려간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이거 봉수 파괴된 겁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게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이 봉수 파괴에 대해서 그럼 봉수 파괴 원인은 크게 몇 가지다? 여섯 가지입니다 자기사이폰, 사이폰이 세 개라겠죠? 유인사이폰, 역사이폰 역사이폰은 분출 토출 작용이라겠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이폰 작용은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 있다 모색한 작용은 모색한 작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머리카락의 실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발은 기름을 뿌려가지고 유막을 형성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한 간성작용에서 봉수 파괴는 격자석세, 격자세를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운동 작용이 위에서 사이폰 작용이나 사이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작용들은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 있죠 그런데 운동의 간성작용은 명심하십시오 얘는 통기관 가지고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수 설비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410페이지 통기 설비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